저 미안한데 저 루돌프 저쪽으로 좀 가요 빛을 좀 가려니까 저쪽으로 좀 저쪽으로 좀 가요 제가 저기서 얼굴 너무 커요 여기로 오시라고요 아 빨리 가 이러니까 금수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자 앉으세요 뭐 치는 거예요? 뭐 치는 거예요? 저희는 안 줘요? 이건 사람이 먹는 거예요 어? 우리는 우리가 혼자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짐승 루돌프 루돌프들이 무슨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썰매를 끄셔야 되는 분들이 카페인 안 좋아요 저희 진짜 다른 회사로 옮깁니다 저기 우리 저기 정돌프는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드시는 거에 비해서 진짜 너무 일을 안 하세요 여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저 코 떨어졌는데요 제가 비염 때문에 이걸 꽂으면 숨도 없이 말을 못 해요 선생님 그래도 꽁 튀면 전체적으로 알겠는데 이걸 꽂으면 알겠으면 좀 하세요 자 코 프레이스 코 프레이스 자 서세요 혼자 저렇게 목 벌라 합니까? 저 허리 좀 놔두세요 아 진짜 부러우면 본인도 하시면 되잖아요 아 이게 입을 다니니까 숨 못 쉬겠어 잠깐만요 위에다가 조금 하시면 돼요 아 못 쉬겠어 진짜 자 코로 숨 쉴 수 있죠 와 이게 쉴 수 있네요 아예 숨 잘 자 자꾸 해보지도 않고 안 한다는 저 사실 너무 부럽네요 해보지도 않고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우리 FD가 욕했어요 그러니까요 안 달아 잘 못 참 preocup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jes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